그간의 스토리들을 통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우리 모두가 보았듯 21년 전 이유연 사건의 시작은 바로 한기환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과속을 하던 한기환은 강진무객에서 도망가던 이유연을 차로치었죠. 12화의 마지막 쓰러진 이유연을 보고 입틀막을 하던 한기환 장면 저만 낯설었나요? 시중혈감 무게감을 잡던 HKH였는데 입틀막을 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니 나름 신선했습니다.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 리뷰는 앞으로의 스토리에 대한 가능성과 사회차가 남은 시점에서 그동안 드라마를 보며 윤공이 느꼈던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을 간단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화는 풀다라는 소제목처럼 그간 꼬여있던 여러 사건들이 하나씩 풀렸던 회차였습니다. 정제가 과거를 기억해냈고 이창진과 도연 커넥션의 비밀이 풀렸으며 조길구와 정철문의 더러운 비밀도 수면 위로 드러났죠. 드라마의 뿌리가 되는 사건, 21년 전 이유연 사건으로 가는 가지 사건들이 하나 둘 풀렸던 이번 회차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한주원의 대사에 있습니다. 요즘 내가 믿음이라는 게 한없이 하찮다는 생각이 든다 라고 말하던 이동식에게 한주원이 말합니다. 믿음은 감정의 문제다. 진실이 밀고 들어오면 언제든 깨질 수 있다. 이번 12화는 그래도 정제는 아니겠지. 정제는 아닐 거야. 정제는 내 절친이니까. 하며 정제를 믿고 기회를 주었던 이동식의 믿음이 철저하게 깨지는 회차였지만 한기환이 범인이라는 드라마의 엔딩과 내가 쓰러진 유연이를 차로 죽였어. 라고 말하던 박정제의 진실 고백에 의해 앞으로 한주원의 믿음이 깨질 수 있음을 예고한 회차이기도 했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드라마는 한기환과 한주원의 대립구도로 나아갈 기반을 이번 12화에서 깔았다는 것이죠. 이에 다음 주부터 펼쳐질 13화부터는 한주원의 믿음이 어떻게 깨지는지 이동식과 한주원이 21년 전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며 경찰청장이라는 높은 곳까지 올라간 한기환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무엇일지가 주 스토리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듯 문제가 있습니다. 21년 전 한기환의 범행에 대해 밝힐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힘들다는 겁니다. 2연 사고 당시 차량의 수리 내역은 오래되었기에 찾기 힘들뿐더러 있다고 하더라도 한기환 스스로 부인하면 그만입니다. 목격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21년이나 지난 후의 증언이라 증거 가치가 있을지도 의문이죠. 혹시나 하여 해본 생각 중 하나는 만약 당시 한기환의 차에 어린 한주원이 타고 있었고 이때 한주원이 차에서 내려 이유연의 죽음을 목격했다. 이에 충격을 받고 결벽증을 비롯한 정신적 질환이 생겼다. 한기환이 어린 아들을 유학 보낸 이유가 이것이다. 즉 기억이 돌아온 한주원이 21년 전 사건을 증언한다는 스토리도 가능하겠지만 이는 진짜 막장일 뿐더러 당시 7살이었던 한주원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정리하면 21년 전 한기환의 범행을 밝혀낼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가능한 엔딩의 경우는 딱 두 가지일 겁니다. 첫째는 한기환의 자수입니다. 다들 아시듯 한기환은 아들 한주원을 아낍니다. 영국으로 보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지만 자주 불러서 밥도 먹고 단축번호 1번에 아들을 저장해두었죠. 한주원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혹시 그가 괴물이 된다면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자수할 여지가 있는 인물이라고 봅니다. 둘째 제가 좋아하는 새드엔딩입니다. 아버지를 의심하던 아들 한주원이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자 결국 아버지를 죽이는 괴물이 되어버리는 비극적인 스토리나 끝까지 범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슬픔 속에 살아가는 이동식을 비추며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범죄 그늘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이 될 수도 있겠죠. 정말 시별을 보며 작가님께서 무슨 생각이신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한기환이 과속을 하여 이유연 교통사고를 내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생각이 있습니다. 한기환이 음주운전을 했거나 옆 좌석에 질병 혹은 사고로 죽기 직전 한주원 엄마가 타있어 병원에 가기 위해 과속을 했거나 등등이 있지만 결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의 차가 끝나면 윤곽이 드러날 테니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비화를 보며 들었던 가장 큰 의문은 이동식의 피크가 어떻게 방주선 시체 근처에 있냐는 겁니다. 여러 생각을 해봤지만 가장 타당한 내피셜을 이야기해보자면 이창진에게 이유연 사고 처리를 부탁한 도회원이 아들 박정재를 데리고 떠난 후에 이창진이 이유연 시체를 가지고 사슴농장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강진묵입니다. 방주선 시체 유기 과정에서 이유연이 도망을 갔으니 그는 이유연을 찾아야 할 이유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박정재의 사고 도연과 이창진의 만남을 목격한 것이죠. 아마 강진묵은 이유연이 시체를 처리하러 사슴농장으로 갔던 이창진을 미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창진이 이유연 시체를 어디에 묻었는지 확인한 강진묵은 다시 이유연 사망연장에 돌아왔고 여기서 박정재가 흘렸던 피크를 찾았을 겁니다. 혹은 피크를 먼저 죽고 미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챙겨 방주선 유기 현장에 돌아와 근처에 심어놨던 것이죠. 즉 강진묵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박정재를 범인으로 몰고 자신의 범죄를 덮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피크의 주인은 이동식이었고 도해원의 증거 조작과 박정재가 알리바이를 증명해주며 사건은 미제로 흘러갔죠. 21년 전 박정재, 도해원, 이창진의 침묵을 먹이삼아 강진묵이라는 연쇄살인마 괴물이 성장해왔던 겁니다. 사슴농장에서 한 구의 시체가 아닌 여러 구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이야기에 놀라던 이창진을 보면 그간 강진묵은 살인을 저지르고 사슴농장에 시체를 묻어온 것 같아요. 이창진이 이유연을 거기에 묻었기에 강진묵 입장에서 사슴농장은 시체를 감추기 좋은 공간이죠. 하지만 이 뇌피셜에서 의아한 건 피크를 옮기는 과정에서 강진묵의 DNA가 묻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강진묵이 이창진을 미행했다면 왜 들키지 않았는가 입니다. 이것 말고는 가장 타당한 뇌피셜이 생각이 안나는데 논리상 허점이 참 의아한 부분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13화에서 진실이 등장하면 해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그간 드라마를 보며 들었던 개인적인 감상을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드라마가 마무리되면 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던 드라마입니다. 괴물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드라마들이 많습니다. 캐스팅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화제성만 놓고 봤을 때 리뷰어 입장에서 밤 11시라는 늦은 시간에 시작하는 괴물이라는 드라마를 선택한다는 건 어쩌면 다소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근래 시작한 드라마를 모두 봤을 때 괴물만큼 끌리는 스토리를 보여준 드라마는 없다고 봅니다. 아마 이게 이 드라마를 리뷰하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12화까지 본 지금 시점에서 보면 다소 아쉬운 스토리들이 있긴 합니다. 이번 12화 이유연 사건을 재구성하는 정육점 장면에서 자동차 모형이 경찰차였고 이를 통해 범인이 한기원이라는 떡밥을 던질 만큼 치밀한 설정을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이긴 하지만 사실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간 스토리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유재이가 어떻게 민정이 핸드폰 패턴을 풀었을까 와 같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몇몇 인물들의 행동 동기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12화의 엔딩 알고보니 교통사고 이 부분도 그간의 모습들과 비교하면 다소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8화에서 강진묵이 죽을 때 이 드라마는 대박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후 회차가 거듭되며 스토리를 꼬는 과정에서 다소 김이 빠지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강진묵이 너무 빨리 죽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드라마가 점점 지루하게 다가올 여지가 보인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괴물 작가님의 서술 방식이 충격적인 상황을 먼저 던져주고 다음 회차에서 이를 설명하는 방식인데 8화 이후 매 회차 충격을 주는 과정에서 시청자들이 이 충격에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회차에선 더 큰 사건 혹은 작가님만의 독창적인 사건 풀이를 기대하게 되는데 이번 10위화는 한기환이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다소 김빠지는 엔딩이었죠. 다만 다소 김이 빠졌던 12화의 엔딩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괴물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드라마의 특징이 어찌 보면 뻔한 스토리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플롯을 작가님과 감독님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잘 빚고와 특히 시간의 외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뻔하지 않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드라마의 각본 구성과 연출이 좋다는 것이죠. 비록 뺑소니라는 클리셰가 등장하긴 했지만 이는 앞으로 남은 회차에서 진짜 보여주려는 무언가를 위해 의도적으로 시청자의 기대를 낮추는 설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뺑소니라는 클리셰의 등장이 모범적인 클리셰 활용의 예시를 보여주고 싶은 작가님의 큰 그림이라면 하는 상상력에 기대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괴물이라는 드라마에서 심리추적 스릴러라는 장르가 마음에 듭니다. 극 중 발생하는 어떤 사건이 주가되고 인물들의 반응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사건은 철저하게 배경으로만 활용하고 그 사건 속에 처한 인물들 개개인의 사정과 심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를 통해 탄탄이 형성된 캐릭터들이 주도적으로 사건을 이끄는 것 이러한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범죄 추리물이라는 장르의 특징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작품을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물들이 사건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잘 형성된 캐릭터들이 사건을 이끌다 보니 탄탄한 개연성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이죠. 개인적으로는 비밀의 숲 시즌 1보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와 감독이 쌓아올린 튼튼한 기반 위에서 탄탄한 연기력을 보여주는 배우들도 정말 마음에 드는 드라마가 아닌가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드라마가 끝나고 뒷풀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은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door commune r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